강원국의 어른 강진 지식하우스입니다. 신체 중에서 가장 위험한 부위가 입이라면 가장 안전한 부위는 귀라고 합니다. 말이 칼이 된다는 것을, 그 칼이 자신을 향한다는 것을 잊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말이란 나다움을 드러내는 도구이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어른다운 무기입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 대통령의 글쓰기의 저자 강원국이 삶의 품격을 높이는 말하기에 관해 이야기하는데요. 말이 되는 삶, 삶이 되는 말에 관해 들려주는 73가지 말공부 수업을 담았습니다. 말을 대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에서부터, 쓸데없는 오해를 피하는 대화법, 일터에서 유용한 전략적 말하기와 보고법, 삼천포로 빠지지 않고 재미있게 말하는 기술, 수심한 사람이 반대 의견 피력하는 요령, 울렁증을 극복하는 노하우, 꼰대의 늪에 빠지지 않는 말하기까지, 살면서 한 번은 꼭 보탬이 될 만한 유쾌한 지혜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어디서도 말 잘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학교나 집, 직장에서도 말은 가르치지 않는데요. 나이에 맞게 내 말도 성숙하고 품격 있게 말하는지, 이제라도 내 말을 굳힐 수 있는지에 대해 저자는 이런 고민을 해소해 주면서 말과 삶을 함께 갈고 닦는 특별한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책은 모두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말거울에 나를 비춰봅니다. 어른답게 존중하고 존중받습니다. 유연하게 듣고 단단하게 답합니다 등 순서에 상관없이 관심 있는 부분부터 읽어도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말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다. 누구나 말을 한다. 그러나 제 나이에 맞는 말을 배우고 연습하는 사람은 드물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말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런데 의문이다. 어른이 된다고 어른답게 말하는 법을 알게 될까? 혹시 몸은 마흔 살, 쉰 살이 되었는데 말은 이삼십 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말도 잘하야 한다. 어른은 어른답게 말해야 한다. 말하기에 자신이 없다면, 존중받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 첫째, 오락가락하지 않아야 한다. 머릿속 생각과 내뱉는 말이 따로따로이면 안 된다.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일관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심을 말해야 한다. 둘째, 배울 점이 있어야 한다. 어른의 말은 적게 말하면서 많은 것을 들려준다. 천방지추 끼어들고, 잠견하고 가르치려 들지 않는다. 본보기가 되어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위로와 용기와 깨우침을 준다. 얻을 게 하나도 없는 말은 꼰대의 잔소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셋째, 징징대고 어리강 부리지 않는다. 감정을 철제에 의젓하게 말한다. 넷째, 나답게 말한다. 말이란 고 나이기에 그렇다. 내 말이 소중하다고 믿고, 말이 거칠어지거나 투박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인다. 더불어 내 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부지런히 공부한다. 아내는 왜 사표를 냈는지 묻지 않았다. 아내는 내 말을 건성으로 듣는다. 맞장구 치고 리액션을 해가며 듣지 않는다. 듣는 둥 마는 둥 무심히 듣는다. 하지만 진심으로 듣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직장생활을 25년 하면서 사표를 아홉 번 썼다. 그때마다 아내에게 먼저 말했다. 아내는 왜 사표를 내는지 묻지 않았다. 그만둘만 하면 그만둬야지 짧게 말했다. 오죽하면 그만둘까 생각했던 듯하다. 귀로 듣는 게 잘 듣는 것일까. 혹은 시간을 내 들어주면 잘 듣는 것일까. 아니다. 마음으로 들어줘야 잘 듣는 것이다.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말하는 사람의 심정과 처지에서 듣는 것이다. 듣고 나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일을 찾아 해주고 그것을 생색내지 않는 것이다. 나는 직장 초년생 시절 그렇게 마음으로 들어주는 상사를 만나는 행운을 누렸다. 그분은 내 말을 듣고 나면 늘 칭찬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다. 그렇게 빈틈을 보완해줄 기회를 줬다. 내 말대로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책임을 져줬고 잘됐을 때는 공을 나눠줬다. 나는 그분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말했다. 말할 거리를 찾아 공부하고 상상했다. 친구들과의 저녁 술자리에서 좋은 정보를 듣거나 귀갓길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가장 먼저 그분이 생각났다. 어서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아침이 기다려졌다. 출근하는 발걸음이 가볍다 못해 날아갈 듯했다. 그렇게 함께했던 시간이 참 행복했다. 나도 아들의 말을 그렇게 들으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다. 들어주기보다는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앞선다. 아들의 말을 자르고 끼어들기 일수다. 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아비의 마음이라 여기지만 사실 내 입장이다. 그럴 때면 나의 옛 상사와 아내를 생각한다. 아들의 처지에 서본 뒤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해줄 수 있는 말을 생각하려 애쓴다.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그렇다. 진정성의 필요, 충분 조건 누군가와 대화하다. 이 사람 진실해 보여 진심으로 하는 말 같아 하는 느낌을 받으면 어쩐지 뭉클하다. 그런 느낌을 주는 강연이나 연설을 들을 때도 우리는 감동한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짠해진다면 그건 진정성을 느껴서다. 만약 누가 당신에게 진정성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최고의 찬사이다. 진정성을 느끼게 하는 일은 값진 만큼이나 실행하기도 어렵다. 어떻게 해야 진정성이 느껴지게끔 말할 수 있을까. 우선 솔직해야 한다. 숨기는 게 없어야 한다. 투명해야 한다. 가식과 꾸밈이 없어야 한다. 채를 하거나 적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말이고 그 사람이어야 한다. 거짓이 없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어제 한 말과 오늘 하는 말이 다르지 않아야 한다. 이 사람에게 한 말과 저 사람에게 한 말이 같아야 한다. 머릿속 생각과 말이 일치해야 한다. 어려운 일이다. 무엇보다 말 속에 듣는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듣는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 내 말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 도움이 되기 위해 말을 열심히 준비할 뿐 아니라 그것을 잘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결국 얼마나 공을 들이고 정성을 기울이느냐가 관건인데 말이 쉽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게 끝이 아니라 정성을 기울이는 것은 필요 조건에 불과하다. 진정성을 느끼게 하는 충분 조건은 말을 듣는 사람이 내 말에서 실제로 무엇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 말이 어떤 도움을 줬는가. 내 말을 듣기 전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내 말에 용기와 위로를 얻었듯.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알았듯. 새로운 관점이나 통찰을 떠올리듯. 아니면 재미라도 있듯. 무슨 도움을 받고 무엇을 얻게 됐는지가 중요하다. 정성껏 준비에 성심을 다해 전했지만 결과적으로 듣는 이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면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다. 얼마 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아내를 따라 고용복지센터에 갔다. 앞순서에 내 나이 또래의 남자가 상담을 하고 있었다. 30분을 훌쩍 넘게 기다렸다. 도대체 무슨 상담을 이리 오래하나 싶어 창구 근처에 갔다가 대화 내용을 듣게 되었다. 남자는 문맹에 가까웠다. 상담 직원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서류 작성을 돕고 있었다. 짜증 날 법도 한데 실은 기색은 커녕 시종일관 미소를 잃지 않았다.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실히 느껴졌다. 눈물이 빙 돌았다. 내 말은 여전히 자라고 있다. 나이 마흔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에이브로엠 링컨이 한 말이다. 얼굴 표정에 그 사람의 성격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드러난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나는 얼굴보다 말이 더 그 사람의 인격에 가깝다고 믿는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면 얼굴을 볼 게 아니라 말을 들어봐야 한다. 나는 50살이 넘어서야 비로소 내 말에 책임을 지겠다고 마음먹었고 이후 꾸준히 지키고자 하는 나만의 규칙이 생겼다. 첫째, 내가 하는 말을 곱씹어보며 말한다. 말버릇에 주의를 기울이며 말하는 것이다. 말뿐 아니라 말할 때 내가 어떤 몸동작을 취하는지도 눈여겨본다. 언젠가 내가 말하면서 손가락질하는 버릇이 있다는 걸 알아채고 아차 싶었다. 이유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좋은 말버릇도 있다. 글로 치면 내 말은 문장이 짧다. 딱딱 끊어서 단분으로 말하면 쉽고 명료해진다. 이렇게 좋은 점은 더 몸에 배게끔 의도하면서 말한다. 둘째, 남의 말을 유심히 들으면서 나는 저렇게 말하지 말아야지 싶은 것을 찾는다. 하루 종일 듣는 게 말이기 때문에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나쁜 말버릇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셋째, 얼버무리지 않는다. 한마디 한마디를 또박또박 말하고 하고자 하는 얘기를 분명하게 전하려고 애쓴다. 그러려면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않고 생각하면서 말해야 한다. 넷째, 같은 말이면 긍정적으로 표현한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기왕이면 긍정적인 게 좋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긍정적인 일이 생기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부정적인 사람으로 비친다. 다섯째, 목적에 맞게 말한다. 말하는 목적과 동떨어진 얘기는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한다. 목적은 친교일 수도 있고 설득일 수도 있고 재미일 수도 있다. 내가 지금 왜 이 말을 하는지 생각해보면 목적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다. 끝으로 후회할 말은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야 해 하고 뒤늦게 후회할 말은 애당초 하지 않는 것이다. 무심결에 해버린 경우에는 곧바로 사과한다. 내 말은 이런저런 노력 덕분에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다. 그것을 확인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크다. 그것만으로도 사는 게 재미있다. 구설수는 세상에 보내는 경고 살다 보면 남의 입방하에 오를 일이 생긴다. 문제가 크건 작건 그런 경험은 불편하고 언짢다. 남의 입방하에 오르게 되는 원인은 뭘까? 가장 흔한 경우로 성격이 못돼서 구설에 오른다. 못된 성격은 못된 말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구설은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구설에 오르는 경우는 자신을 바꾸는 길밖에 방법이 없다. 분하다고 펄펄 뛸 일도 구설을 퍼뜨리는 사람을 탓할 일도 아니다. 내가 덕이 없어서 그렇다고 받들여야 한다. 내가 덕이 없어서 그렇다고 받아들여야 한다. 나를 변화시키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오해로 인한 구설 수는 다르다. 내 말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거나 의도적으로 곡회에서 말 도마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는 경우는 억울하다. 이런 어이없는 경우를 당하지 않으려면 꼬투리를 잡히지 않는 게 좋다. 말을 간단 명료하게 해서 해석의 여지를 주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이조차도 트집을 잡으려고 달려드는 사람에게는 말을 아끼는 수밖에 없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구설에 오르는 경우도 많다. 어디가나 남 얘기를 좋아하는 호사가들이 있으니 말이다. 조선 영조 때 김천태기 편에 천구 영원의 이런 내용의 시조가 실려 있다. 말을 좋아하면 남의 말을 많이 한다. 남의 말 내가 하면 남도 내 말을 한다. 말로써 말이 많으니 말을 말까 하노라. 작자 미상 천구 영원 내 경험으로는 구설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한다. 그 하나는 남들이 흉볼 때 거들지 않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말조심하는 것이다. 구설은 가까운 사람이 만들어낸다. 그 사람과 가깝고 잘 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퍼뜨린다.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 하니 거칠 것이 없다. 분수에 맞지 않게 너무 잘돼도 구설에 오른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이나 기울인 노력 이상으로 이익을 얻고 대접받으면 추가되는 부분만큼 입방하에 오른다. 추가 이익만큼 욕하면서 깎아내려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이익을 많이 봤을 때만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도 입방하에 오른다. 돈을 많이 벌거나 주위가 높아지면 그러기 이전에 비해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수준이 높아진다. 돈을 벌었으면 밥도 좀 많이 사기를 바라는 듯 높아진 수준에 걸맞은 역할을 기대한다. 직장에서 부서장이나 임원을 입방하에 올리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가 부서장답지 않고 임원답지 않을 때다. 결국 구설수에 대처하는 궁극적 방법은 나를 돌아보는 것이다. 내가 지금 구설수에 오른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다. 아니 땡굴뚝에서는 연기가 나지 않는다. 내가 무언가 빌미를 주었기 때문이다. 곰곰이 생각해보자. 주위만 오르고 돈만 많아졌지 나는 이전 그대로인 것은 아닌지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해야 하는데 여전히 더 많은 것을 탐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이익을 볼 때 누군가는 손해를 봤을 텐데 여기 오기까지 누군가를 서운하게 한 적은 없는지 구설은 나에 대한 세상의 경고이기도 하다. 경고를 무시하면 구설수는 증폭된다. 말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 지금 듣는 구설이 가장 약한 것이다. 원인을 파악하고 뭔가를 바꿔야 일파만파 확산되는 구설의 꼬리를 끊을 수 있다. 말 잘하는 사람은 일곱 가지를 맞춘다. 어떤 대화든 상대를 배려하는 눈높이 말하기가 관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에 일곱 가지를 잘 맞춰야 한다. 먼저 눈을 맞추고 말해야 한다. 단순히 시선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교감하며 말하는 것이다. 상대의 반응에 응답하고 감정을 교류하며 말한다. 가장 안 좋은 것은 상대가 보이지 않는 데서 뒤통수에 대고 말하는 것이다. 이른바 뒷담하다. 성향을 맞춰야 한다. 정치나 종교 얘기가 특히 그렇다. 상대의 정치적 성향이나 종교적 신념을 고려하지 않고 말하면 관계를 해치거나 시비가 붙을 수 있다. 속도도 맞춰야 한다. 말하는 속도만이 아니다. 상대가 이해하는 속도에 맞춰 말해야 한다. 일사천리로 말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대에게 프로포즈하는 것도 속도를 지키지 않는 말하기다. 관심사를 맞춘다. 아내는 패션에 관심이 많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아내가 패션 얘기를 덜하든지 내가 패션에 관심을 갖든지 해야 한다. 오래오래 함께 살려면 말이다. 스타일을 맞춘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공격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수줍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스타일이 제각각이다. 상대의 스타일을 파악해 맞춰줄 필요가 있다.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 말수를 좀 줄여 상대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고 수줍게 말하는 사람의 말은 적극적으로 반응해줘서 자신감을 북돋아줘야 한다. 수위를 맞춰 말해야 한다. 기업에서 회장님 말씀 자료를 작성할 때 수위 조절에 무척 신경 쓴다. 회장님이 사장단 회의에서 역정을 내야 할 상황이면 어떤 수위로 말하는지가 중요하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수위는 말의 톤에 해당한다. 따뜻하고 차가운 부드럽고 거친 정도를 의미한다. 끝으로 수준을 맞춰야 한다. 사람마다 수준이 다르다. 어린아이와 나이 지긋한 사람의 수준이 다르고 많이 배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수준이 다르다. 세 가지를 준비하고 세 가지를 조심하라. 나는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세 가지를 준비한다. 농담거리, 칭찬거리, 질문거리가 그것이다. 농담이나 작담거리는 대화를 시작할 때 써먹는다. 처음 만나거나 어려운 관계일 때는 자칫 가볍고 실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기꺼이 위험을 감수한다.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많기 때문이다. 다만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을 필요는 있다. 농담을 결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간혹 있기 때문이다. 나를 얼마나 쉽게 봤으면 조면에 저런 농담을 할까. 내가 그렇게 만만해라고 반감을 갖는 사람도 있다는 걸 유념해야 한다. 칭찬거리는 미리 준비하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며 찾아보기도 한다. 가장 쉽고 편안한 소재는 옷차림이나 외모에 관한 것이다. 건강에 보인다든가 젊어졌다 등등 무언가를 축하해주는 것도 좋은 칭찬거리다. 축혀세우는 말은 언제나 효과 만점이다. 질문거리는 대화 중에 여러모로 유용하다. 질문은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질문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일일 뿐 아니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나아가 상대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관심의 표현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상대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하는 질문은 일을 더 잘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는 일인 동시에 답변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일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에 반해 조심히 할 말도 있다. 첫째, 지켜야 할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실과 다른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상대를 희롱하거나 누군가를 폄훼, 비하, 차별하는 말을 주의해야 한다. 셋째, 역사, 인식의 부재나 이념의 극단적 편향에서 비롯된 망언을 삼가야 한다. 백마디 말을 잘하다가 이런 한마디가 대화의 찬물을 끼얹고 두고두고 후한거리로 남을 수 있다. 말의 선명도를 낮추는 오적 말이 선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흐릿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불투명하게 말하면 괜한 손해를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솔직해 보이지 않는다.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온전하게 상대에 이르지도 못한다. 내 뜻은 그게 아니었다. 내 진의를 잘못 파악했다. 라고 항변해봐야 이미 쏟아진 물이다. 그걸 주워담고 시정하는데 너무 많은 수고가 들어간다. 명확하게 말하기 위해 피해야 할 다섯 가지가 있다. 불명한 오적이다. 첫 번째 적은 전제 조건을 타는 것이다. 하고자 하는 말 앞에 뭐뭐 합니다만 이라는 단서를 붙인다. 자기 말에 자신이 없는 경우다.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다. 두 번째 적은 말끝을 흐리는 것이다. 얼버무린다고도 하는데 끝까지 말하지 않고 말주림표로 말을 마친다. 뭐뭐 같다. 뭐뭐 인듯하다. 뭐뭐로 보여진다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한다. 본다라고 하면 될 것을 보인다도 아니고 보여진다고 말한다. 세 번째 적은 주어를 빼고 말하는 것이다. 사돈 낱말하듯 하는 것이다. 방송 기자들이 자주 쓰는 뭐뭐라고 알려졌습니다. 또 여기에 해당한다. 알려졌다의 주어는 사람이 아니다.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 사실은 누가 말한 것인가. 확인되지 않은 풍문이나 낭설에 불과한 것인가. 네 번째 적은 지시대명사의 남발이다. 그거, 저거, 이것 등의 지시대명사를 많이 쓰면 거식이 화법이 될 공산이 크다. 다섯 번째 적은 이중부정과 피동형이다. 꼭 그렇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등과 같이 비빅과 이중부정하거나 뭐뭐라고 예측한다. 뭐뭐라고 부른다 하면 될 것을 뭐뭐로 예측된다. 뭐뭐라고 불리운다 같이 피동형으로 말한다. 애매모호한 말투가 도움이 될 때도 있다. 딱 부러지게 말하면 자칫 예의 없어 보일 때도 있다. 직설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머리를 꿋꿋이 쳐들고 대드는 모양새로 비친다. 내가 그렇게 자신이 있어 지금 누구를 가르치려 들어 라는 반응을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호함 속으로 숨으려고 한다. 나 역시 이러한 모호함을 방패삼는 경우가 많다. 아내가 술 마셨냐고 물으면 이렇게 말한다. 오늘 좀 기분 나쁜 일이 있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술을 많이 마신 건 아니고 친구들이 붙잡지만 않았어도 일찍 들어왔을 텐데 말이야. 말실수를 줄이려면 KBS 1라디오 강원국의 말같은 말 원고 내용 중에 나는 장님입니다라는 구절이 있었다. 녹음을 마치고 며칠이 지났는데 급하게 담당 PD가 전화했다. 장님이란 표현이 심의에 걸려 그 대목만 다시 녹음해야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다시 녹음하기 위해 방송국을 찾았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장님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라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장애우라는 표현도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다. 장애우의 버두자가 동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그 자체가 차별이다.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차별하는 언어를 쓴다. 나 역시 그런 실수를 한 적이 많다. 친구의 출간기념회에서 축사를 했다. 자리에 함께한 선배를 언급하면서 무심코 여류 시인이란 말을 썼다. 축사가 끝나고 그 선배가 내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저를 얘기해준 건 고마운데 여류 시인이란 말은 남녀를 차별하는 말입니다. 뜨끔했다. 이런 예는 너무 많다. 여배우, 여선생, 여학교, 여직원 등등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명백한 말실수다. 미망인이란 말도 남녀 차별이다. 미망인은 죽은 남편을 못 잇는 아내가 아니다. 남편과 생사를 함께해야 하는데 아직 죽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다.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어야 하는가? 왜 남자에게는 미망인이란 표현을 쓰지 않는가? 이처럼 차별의 의미가 담겨있는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늘 깨어있고 계속 배워야 한다. 이 밖에도 우리는 언제 말실수를 할까? 친하다고 생각할 때와 흥분할 때 그리고 당황했을 때다. 우선 친한 관계면 방심하게 된다. 뭐라든 이해해줄 거라 여겨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말하게 된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친하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며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 자기 딴에는 위로한다고 한 말이 상대에게는 비수가 되어 꽂힌다. 어찌 보면 당연하다. 관계가 좋지 않거나 소원한 사람에게는 기대도 없다. 그가 어떤 말을 하건 별 관심이 없다. 문제는 친한 사람이다. 막연한 관계에 있으러 말조심해야 한다. 아버님이 암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을 당시 가장 친한 친구분이 병문 안을 왔다. 이렇게 더운 한여름에 피서자라고 있구먼 남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게 할 소리냐며 그 이후 관계가 소원해졌다. 흥분했을 때도 말실수를 저지른다. 자기 감정에 취해 있을 때다. 극도로 슬프거나 기쁠 때 외로울 때는 남의 감정을 살피지 않는다. 나부터 살고 봐야겠다는 심정으로 남을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나머지 타인의 감정에 대한 감수성이 무뎌진 상황이다. 나는 술을 마셨을 때 그런 상태가 된다. 대부분 나의 말실수는 이때 일어난다. 다음 날 함께 자리했던 사람에게 연락해 어제 내가 무슨 실수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창피를 감수해야 한다. 당황했을 때도 말실수를 한다.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던 때 아내와 동호인 모임에 나갔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 인사를 나누던 중 한 분이 아들의 고위 담임 선생님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어찌나 죄송하던지 한 번도 인사를 드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당황한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 찾아뵈야 했는데 그때마다 바쁘고 아다리가 안 돼서요. 처음 뵌 선생님에게 아다리라니 아내도 그 순간 아차 싶었다며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머리카락을 쥐어뜯게 된다고 한다. 누구나 당황하는 순간이 있다. 그땐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해야 한다. 침착하자. 침착해야 한다를 되뇌어야 한다. 어쩐지 믿음이 가는 사람의 말 어떤 사람 말을 들으면 믿음이 가고 또 어떤 사람의 말은 그렇지 않다. 사실의 진위 여부를 떠나 학식이나 배경과 상관없이 그렇다. 신뢰가 가는 사람의 말은 특징이 있다. 먼저 또박또박 말한다. 어절과 어절 사이를 끊어서 말한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물쩍 말하지 않는다. 얼보무려 말하면 음흥스러워 보인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처럼 보여 믿음이 가지 않는다. 그런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면서 웅얼거리다가 그래서 당신 의견이 뭐냐고 물으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다가 결국 잘 모르겠다면서 쏙 빠지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말은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둘째 급하게 말하지 않는다. 떠오르는 대로 곧장 내뱉지 않고 잠시 생각한 뒤에 한 박자 늦춰 말한다. 답변도 한 템포 늦다. 말의 속도가 느려 답답하지만 진실해 보인다.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을 보면 똑똑해 보이기는 하지만 진실해 보이지는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셋째 과장하지 않는다. 정말 진짜로 되게 완전 대단히 등을 남발하지 않는다. 또한 믿지 못하겠지만 어디 가서 내가 말했다고 하지 마시고 등등 속된 말로 밑밥을 깔지 않는다. 곧바로 할 말을 한다. 자기 말에 자신이 있으며 책임질 용의가 있다. 말이 극단적이지도 자기 확신에 빠져 있지도 않다. 객관과 주관이 공존하고 중용을 지킨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 경험과 감정을 많이 이야기한다. 어디에서 듣거나 책에서 읽은 얘기보다는 자신이 직접 겪고 생각하고 느낀 내용의 비중이 높다는 뜻이다. 이 밖에도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뻔한 말보다는 알맹이 있는 말을 자신이 말하고 싶은 내용보다는 상대가 듣고 싶은 내용의 비중이 높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에 일관성이 있으며 말한 것을 실천한다. 백마디 말 가운데 한 가지 말이 행동과 일치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한 가지에 주목한다. 그리고 그것을 문제 삼는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대들보는 못 봐도 남의 티끌은 잘 보는 법이다. 버릇처럼 하는 말이 삶을 바꾼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해 이렇쿵 저렇쿵 평을 한다. 지난번에 만났던 그 친구는 어쩐지 호감이 가던데 저 사람은 되게 까칠한 것 같다 하는 식이다. 이런 평가는 그 사람의 인상에서 온다. 그렇다면 인상은 무엇에 영향을 받을까? 외모나 행동 옷 입는 스타일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말버릇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말버릇은 여러 번 거듭하다 보니 몸에 밴 어투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나오는 습관 같은 것이다. 흔히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한다. 벌써 신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아직 50살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별 생각 없이 나오는 말이지만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타인의 기억에 내 인상을 각인한 요인이 된다. 한 사람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것이다. 말 버릇이 좌우하는 것은 인상만이 아니다. 인생마저 좌우한다. 우리는 말하는 대로 살게 되기 때문이다. 각자가 지닌 지문이나 목소리 성문같이 사람마다 갖고 있는 고의의 말 습관을 언어학자 수시르는 심층언 이라고 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이런 심층언에 둘러싸여 살다 보면 실제로 그 말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즉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삶도 힘들어질 수 있다. 죽겠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의 일상이 즐거울 리 없고 즐겁지 않은 삶 속에서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우리 뇌는 실제와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한다. 말로 상상하면 뇌는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현실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쁜 말버릇대로 살고 싶지 않으면 말 습관을 고쳐야 한다. 그런데 나부터도 내 말버릇이 어떤지 어떤 말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잘 잘 알지 못한다. 아니 별로 인식해 본 적이 없다. 방송에 나가서 한 발을 모니터 해보려 해도 손발이 오글거려서 듣고 있기 어렵다. 그래서 그래서 하루는 작정하고 내 말 습관을 돌이켜 보았다. 그러고 보니 내게도 말버릇 비슷한 것이 있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면 늘 반드시 방법이 있어를 되낸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아니면 말고를 외치고 부르짖는다. 그러다 일이 잘못됐을 때는 이렇게 말한다. 어쩔 수 없지 다음에 잘하면 돼. 이런 말들이 남들에게 어떻게 비칠지는 모르겠지만 내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히 안다. 내 평판 혹은 내 삶이 왠지 꼬이는 것 같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나의 말버릇을 되돌아보면 어떨까. 나는 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인가 반이나 남았다고 말하는 사람인가 말 습관이 바뀌면 인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품격 있는 삶을 위한 최소한의 말공부 강원국의 어른답게 말합니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